이 소리가 뭐지? 두꺼비는 아니고 자 안에 계십니까? 자 계시요 아 밑에 문이 부살졌네 열어지나? 아 열어진다 열어진다 이야 미쳤다 집안에 예전에 왔던 곳인데 생리얼이니까 뭐 다 안에 습기보송 자 안에 누구 계십니까? 잠깐 좀 들렸습니다 와 가족사진이 있네 할아버지야 뭐 좀 뒤에 뭐야 이거 사진? 이건 뭐야? 같이 같이? 뭘 같이 하라 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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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는 지금 붕괴될려고 하네 집이 집이 붕괴될려고 해 봐봐 봐봐 지금 기둥으로 버텨놨네 조만간 문을 찍었는데 잘 못봤는데 잘 못봤지? 안그러나 낙하 문 차라리 욕구 설사 펜 오른쪽 손라 사라 방금 한번 클립 따볼래요? 방금 한번 클립 따볼래? 이쪽으로 뭐 하얀거 지나갔거든? 나는 당신을 듣습니다. 아 그지? 아 그래 에어팟 끼워서 듣던가 니 마음봐 따 봐 보면 봐봐요. 난 할 줄 모른다. 이쪽으로 흑은거 지나갔어. 뭐였지 그거? 아니 내가 지금 뒤쪽으로.. 잠깐만 이거 한 번.. 왜요? 따서 봤어요? 뭐 있어요? 맞죠? 내 말 맞아요? 어? 야 너 방금 전에 지나간거 맞지야? 나 방금 바람 불이 뜨는 사람? 누구야? 나와 함께 있어 바람 소리.. 들었잖아? 자 불 꺼 줄게 뭐야 너? 그 희파람은 내가 불어야 되는데? 희파람 소리 들었잖아? 와 이거 찐.. 찐찐.. 앞쪽 이어폰 낀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거든? 앞쪽에서 들렸어. 앞쪽에서 그럼 말할 수 없다고? 자 저.. 어이크.. 자 나.. 그.. 다른데로 가 있을랑께로.. 흠껴어어? 몇 번? 왜 그러지? 이럴 때 한 번 써봐.. 자 뭐라고 얘기하더만? 너 이름이 뭐지? 자 이름 한 번만 얘기해 봐봐 사탕 사탕? 사탕을 주라고? 어? 뭐라.. 이 소리.. 이 정도면 딱 적당하죠 소리 안 시끄럽죠? 이 정도면 이게.. 이게 되는 거 맞아 이거? 되는 거 맞아? 이거 뭐 소리가 안 나 이거 맞아? 고양이 나 진짜 깜짝이야.. 나 진짜.. 자 들어갈게 뭐 없지? 뭐래? 틀린데 소리가.. 바람 소리인가? 바람이 오늘 많이 불거든 종이 어디있나? 아.. 아.. 내 알맹이로 터뜨려졌어.. 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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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혀 반복할 수 있습니까? 뭔 반복.. 뭔 반복.. 뭔 반복을 해? 자.. 제발 한 번만 나와 주라 자.. 한 번만.. 어.. 아.. 어제 그 유저클립에.. 자.. 모습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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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교실.. 문 앞에서 제대로 지켰잖아 그거 나도 몰랐는데 그거를 몰랐는데 나와서 알았어 그거를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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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내가 건드린 건가? 내가 건드린 거야? 나 담배밖에 안 뱉는데? 담배도 지금.. 담배가 꺼지고 저.. 그.. 장난감은.. 장난감이 움직였어 그 뭐냐 그 불이 움직였어 담배는 꺼졌어 꼬마가 맞단 소리네 담배는 싫어하고 어? 노래가 나오네 이 소리 적당하죠? 안 시끄럽죠? 안 시끄럽죠? 안 시끄럽죠? 혹시 안에 계시면 얘기 좀 해줘 봐요 이름이 뭐예요? 이름 이름 말 안 안 안 안 안 안 안 맞아 내가 안 다치고 왔나? 확실히 나 기억이 안나네 나 다치고 난거 같은데 혹시 나 다 찾았는거 봐볼래 왜 왔어 갈거야 그리고 나 하나만 얘기하자 말은 똑바로 해라 왜 오긴 나 아까웠다 손님 대접 진짜 나를 인데까지 오는 사람 취급했네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싶어요 자고 싶으니